광주 서구가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했습니다. 서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구 구민안전보험의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항목을 추가하고 화상수술이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를 비롯해서 일상생활 속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구민안전보험은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도 사고일로부터 3년 아니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험금을 비롯한 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안전총괄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